자동필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필터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걸러주다. 좀 어려운 말로 여과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필터, F-I-L-T-E-R 필터 지금 제가 L을 대물자로 썼는데요. 왜 대물자로 썼냐면 자동필터의 바로가기 키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시프트, SHIFT,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필터를 쓸 때 L을 일부러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 이게 바로 필터의 바로가기입니다. 필터의 F를 왜 안 썼느냐? 컨트롤 F는 뭐예요? 찾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찾기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필의 L L을 쓴 거예요. 자동필터 가겠습니다. 이 자동필터를 쓰게 되면 빠르게 필터링 한다. 조건에 맞게끔. 그 다음에 조건에 맞지 않는 값은 당연히 숨기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것만 필터링 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작업하느냐? 데이터 탭의 정열미 필터 그룹에 가게 되면 필터가 있거든요. 그냥 이 필터가 바로 자동필터예요. 당연히 추출 대상은 전체 필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동필터 같은 경우는 추출된 결과가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표시가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로 자동필터의 한계죠. 필터링한 원본, 필터링한 데이터가 원본 그 위치에 남게 돼요. 그래서 추출 결과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표시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이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이면 필터가 나타나는데 숫자 필터가 나타나는 거고 텍스트면 당연히 텍스트 필터고요. 날짜면 당연히 날짜 필터로 정해져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렇게 나와요. 물론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가장 많은 데이터 형식의 필터로 표시가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숫자는 숫자,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날짜는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섞여 있는 경우는 가장 많은 데이터 형식을 따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머리글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해당 열의 가장 많은 데이터 형식에 해당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열의 필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열의 필터를 설정하게 되면 두 열에 설정된 필터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표시된다. 결론적으로 엔드, 그리고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문구예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설정하는 경우에 그 필드 간에는 엔드 조건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드 조건으로 결합돼서 추출된다. 필터링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필더 필터가 설정돼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필터링된 상태에서 인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걔만 인쇄되는 거죠. 현재 표시된 데이터만 인쇄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상위 10 숫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상위 10%, 항목 100분율 이렇게 지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필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비교 연산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문자, 제외할 시작 문자, 끝 문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외할 끝 문자, 포함,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 물음표 물음표는 이제 한 글자, 별편 여러 문자를 뜻하잖아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필터에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 필터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요일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날짜 필터 목록에 필터링 기준에 요일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부서명, 직급, 인사, 고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의 정렬이 필터에서 요 필터, 요 필터가 자동 필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드랍다운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텍스트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 정렬, 색 기준 정렬 요런 거 다 지원이 되고 지금 부서명은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필터가 나온 거예요. 텍스트 필터, 같은, 같지 않은,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 포함하지 않은 사용자 지정 필터 요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모두 선택을 갖다 클릭해서 해제한 다음에 상단부만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상단부만 필터링 돼서 나타나요. 바로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누르면 필터링이 지워지는 거고 요번에는 직급, 직급에서 부장만 확인, 부장만 요렇게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쇄를 하게 되면 요렇게 필터링 된 데이터만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 필터다라는 거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자동 필터보다 발전된 형태의 필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조건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여러 필드를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고급 필터, 복잡한 조건, 여러 필드 결합 그 다음에 특정 필드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 결과를 갖다가 같은 시트에서 다른 위치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고급 필터의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을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을 줄 때 조건 범위에서의 필드 이름은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범위의 필드 이름과 같아야 돼요. 이건 일단 철칙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철칙이 있어요. 만약에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목록에 없는 필드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참 어렵죠?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원래 이름을 같아야 되는데 수식의 경우에는 이름을 다르게 한다. 반드시 그것만 아시면 되고 한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고유한 레코드만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수식이 포함된 논리식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검색한다. 반드시 는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필드 이름은 다르게 줘야 되는 거고 고급 필터 대화 상자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지정할 때 이렇게 같은 제목의 같은 행에 주는 거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그리고의 조건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 또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줘요. 위치를 다르게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는 또는 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의 결과값 수식을 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목록 목록 범위에 없는 열 이름을 사용해라. 이게 철칙이에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렬이 필터의 고급에 와서 고급을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리잖아요. 고급 필터에서는 현재 위치에 필터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의 복사 바로 이 다른 장소의 복사 고급 필터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목록 범위 A1에서 D에 오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보세요. 조건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조건 범위는 부서명이 상담부 여기 부서명, 부서명 같잖아요. 부서명이 상담 조건은 A8에서 A9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F1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 중복된 레코드 그래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나타내라. 체크를 하게 되면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중복된 레코드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안하다 알아두셔야 되고 확인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건은 부서의 상단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상단부만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필터? 고급 필터다라는 거예요. 또 갈까요? 고급에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 필터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직급 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 F6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직급이 부장인 경우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인사고가가 80점 이상인 여기 지금 인사고가가 80점 이상인 경우만 필터링 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인사고가의 80 이상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F12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면은 80점 이상인 경우 80점 이상인 경우 상단부의 김선 부장만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이번에는 end 조건 가겠습니다. end 조건 필터 고급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확인했고 조건 범위 이렇게 같이요. 같은 행에 입력하는 건 뭐예요? 상단부이면서 그리고 부장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행에 입력하면 OR이 되는 거고 복사 위치는 마찬가지로 F14로 선택하기로 하고요. 확인 지금 조건은 부서명은 상단부고 직급은 부장해야 돼요. 둘 다.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단부 부장 상단부 부장 이렇게요. 이게 바로 end 조건이고 다른 행에 주게 되면 뭐다? 5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인사 평균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는 D2 D2는 김선 부장의 89점인데 Average를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 참조를 줘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금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89는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추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펠스가 떨어지는 거고 추루든 펠스든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급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 필터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목록 범위 A1에서 D에 오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주는 건데 지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인사고가잖아요. 여기 인사고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하고 달라야 돼요. 수식을 쓰는 경우는요. 이렇게 논리 조건을 쓰는 경우에는 달라야 됩니다. 이걸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K의 1로 하겠습니다. 확인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평균보다 높은 인사고가 89, 60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논리식이 나오게끔 하는 경우 수식은 반드시 눈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값이 나오는 경우는 이 필드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사고가, 인사평균 똑같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고급필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